내빈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메달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이어서 장관님께서 오른쪽 어깨에 참모총장께서 왼쪽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시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2021년 3월 3일 유권 소위 남경호 56기 인관식을 축하합니다. 이 봄에 태어난 이 봄에 이 봄에 소위됐다 아자 56기 소위님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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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화 명량의 감독 김한민입니다. 영화 명량 속 이순신 장군의 대사인데요. 만일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백배 천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 대사처럼 앞으로 어떤 난관과 역경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는 이순신 장군처럼 명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56기 상환생교 여러분들의 소위 인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으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앞으로 한 발 나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두려움을 맞설 자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금처럼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군인으로 그런 장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 자신과 전우들에게 항상 정직하고자 하는 것이 제 군인의 길로서 다짐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장교입니다. 대한민국의 늠름한 청년 장교가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내빈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간한 선배에 대한 존경과 축하의 의미를 담아 후배생도들이 격례를 하였습니다. 장관님 임간식을 직접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인 줄 알았는데 벌써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장교로 임련하게 돼 자랑스럽습니다.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우리 오신 육기가 현장에서 구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장관님 오신 육기는 장관님의 응원을 받고 빙차게 야전으로 출발하고 싶습니다. 오신 육기를 위해 빙차게 파이팅! 한 번 외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렘한 오신 육기 있습니다. 오신 육기 파이팅! 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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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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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안녕하십시오. thi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총장님!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야전으로 나가 부하들을 존중하고 동고동락하며 내일이 더 강한 육군, 내일이 더 좋은 육군의 야무지고 강찬 소대장이 되겠습니다. 총장님, 저희 2세대도 총장님의 기운을 갖고 싶습니다. 총장님께서 선랑 56기 맞아! 한 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당 56기 순간을 축하합니다. 멋있다! 멋있게 출발하자! 정당 56기! 가자! 스트라이! 스트라이! 바로! 과연! 과연! 재대! 위 Wrestle! 끝! 한창으로 6분 3, 4만 학교 제56기 졸업식 및 임간식을 마치겠습니다.